안녕하세요 카메라 좋은데? 생존 3일차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숨도 안 보 반숨도 안 보 반숨도 안 보 지금 보기가 고장나기 시작했어 생존 3일차? 지금 술로 기억을 잃은 지 2틀차 일어나자마자 또 술을 사달라 씌우러가? 알세요? 양주사 할거야? 응 좋은데? 오우 야씨 이거 카메라도 좋은데? 어떻게 나와? 영화처럼 나와 야 영화가 따로 없어 하하하하 나 진짜 잘 먹었다 뭔 느낌인지 알지? 진짜 술을 먹어요 진짜 술을 먹을 것 같아 우리 술 먹는거 장난이지? 네? 네? 진짜인데요? 누가 같자래? 뭐해요? 잘 나온다 아니 난 술 먹지 나 술 무조건 먹지 왜? 진짜 먹어? 우리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셨어 아니 오늘 아침이 어제 아침이 아니라 맞아 맞아 오늘 아침 8시까지 마시고 국밥 먹고 와서 또 먹어? 나 뜨거워 좀 술 존나많에 청하시면 다음날 여기 아픈 거 알아? 그래? 거긴 간 아니야? 아 그래 간인가봐 나도 쌀 먹는 거 아니야? 근데 뭐 한 번 더 먹는다고 맞아 간이 못 버텨겠냐? 그치 오늘도 빼는 거 아니지? 아 오늘은 절대 나는 원래 양주파야 미안한데 잘 나와? 응 늙었다 늙었어 이거 두 병 할까? 이거 두 병? 맥솔 사? 이거 마실 거예요 이거 주스 이거 한 거면 되나? 난 모르겠어 난 이미 된 거 같은데 이미 된 거 포도도 포도 좋아 맛있어? 야 근데 포도주 생각하니까 맛있겠다 빨리 먹자 포도가 없어? 어? 그럼 씌워 가? 아 이런 거에 타먹으면 좀 더 맛있어 그치 이런 거 같아 이것도 사 이분도 진짜 쉽지 않아 어때? 좋아? 기대돼?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 안주 고르는 중이야? 그럼 안주는 좀 빡세게 가자 우리 그런 거에 안주 하지 말고 안주 하지마? 안주 하지마? 베베? 그거 안주야? 쉽지 않다 진짜 좋아 좋아 양주에 베베 좋지 뭔데 카메라? 아니 나 토할 거 같아 우리 일단 이런 거 하자 씌워 가서 타먹자 아 씌워 가서 더 오른다고요? 없어? 아니 안 웃겨 안 웃겨 쉽지 않네요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? 나가 있자 생존 브이로그다 생존 브이로그 진짜 생존 3일차야 진짜 지금 면도도 못하면서 술을 먹고 있어 면도할 시간에 소주 한잔 잠깐만 소주 얘기하지 마 진짜 빨간 뚜껑? 아 진짜 얘기하지 마 어 지인이네? 얘들아 내일 쿠팡 뚜껑 산다고 준비해 가자 열심히 하고 와 지인이 머리가 이쁘네 레츠고 오야 지금 뮤직비디오야 진짜 쓱 오우쉣 오쉣 어때 청춘이야? 청춘이야? 청춘 양가? 술 먹으러 갈래? 갈까? 안 빼지? 좋은데? 그럼 2차로 청춘 양가고 아 좋다 청춘 양가 안 좋은 뭐가 맛있어요? 진짜 가게? 네 청춘 양가 이거 사실 올라갈지도 몰라 그냥 막 찍고 있는 거야 우리의 추억을 위해 항상 추억 양이에요? 좋아 또 술을 가서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놔두고 놔두고 가 좋은데 이건 무슨 술이야? 말리고 아 이거는? 몰라 싸는 술 그냥 길베이스 길베이즈 몰라 질 몰라 보드카 야 근데 이게 도스 2배다? 이게 20분데 이게 27분데 섞어 먹을 거지? 너 전용소 얘기 영둥이 물 사야 돼? 물 사라 물은 저걸로 사면 돼요 6개짜리 아 그래서 싸요 우유는 있어요? 왜 싸요? 우유 말리고 밀고 음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건 이정후인데 정우 안녕 뭐야 그러면 그냥 큰거야 될까요? 이제 나오만 우실에서 우리 또 술 먹으려고 술 샀어 아 미쳤어 맞췄 8시까지 먹어 말도 안 돼 난 장난인 줄 알았어 진짜 너 장난을 아니지 이거 왜 찍고 있는 줄 알아? 우리 생존 3일차 브이로그 곧 죽을 것 같아서 영상 남겨놀라 이 청춘술이 갑자기 왜 죽었나 체크를 확인해보니까 술을 이렇게 먹었어 뭐 살려 했더라? 비비맨 먹으려고? 왜 두게요? 내리고 싶어 맛있게 먹어 우리 뭐 사야 돼? 물만 사면 끝? 술도 안 사도 돼? 술이요? 술 더 사? 바로 화장 집 도착 근데 컵이 있나? 그냥 들고 마셔 입에서 섞어서 먹는 거 아 입에서? 진짜 멋있다 완전 뚱뚱하게 나오는데 내가? 술 먹어서 그런가? 너? 오늘 초록색 말고 초록색 좋아? 분위기? 초록색 괜찮아 주황색 말고 초록색으로 가 그러면? 오늘 초록색으로 가자 오늘 양주니까 좀 힙하게 가자 양서야 표정관리 해야지 카메라 앞에 맛있겠다 기대가 되나? 색깔 구운 거 좀 봐 맛있게 생겼다 이 친구는 근데 맛있어 난리구는 싫어서 못 봤어 이거 근데 진짜 맛있긴 했네 아 그래? 얘는 음료수고 얘도 음료수야? 저희 이거 먹고 자고 일어난다 또 술? 이번엔 술집? 술집? 쉽지 않은데? 아 똥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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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살때도 들고 가? 생존 브이로그인데 중요하지 야 똥살 거니까 노래 크게 틀어 휴지가 너무 적게 있는데? 이 정도로 내가 똥을 쌀 수 있나? 아 X됐다 아 안돼 안돼 휴지가 이거밖에 없어 이게 끝이야 똥 못싸 똥 못싸 야 이거 진짜 생존 브이로그 같아 휴지가 없어서 똥을 못싸 트월킹 오? 잠만 트월킹? 어 야 나 근데 진짜 똥마려는데 휴지 어떡하지? 나 가져올거야 아냐 아냐 그거 아냐 베르사치 똥도 못싸고 술 먹는다고? 으흐흑 이거 무슨 맛일까? 뭐야? 이거 빌어서라는 노래에요 진짜? 이게 노래야? 응 바꾸지 않겠니? 나 평생 꿈만을 꿧 줌 자 먹자 진짜 우유랑 먹어요?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? 너 이거 먹어봤었는데? 먹어봤지? 이거 냄새맛다 아 코코넛 냄새구나 자 한번 먹어볼까요? 야이 1샷 야 야 1샷하고 치하자 빨리 어? 좋아? 아니..아..아..아..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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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아..이 토해버리면 어떡해? 아까워 아까워 엄마 없어? 괜찮지 않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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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딱 첫 입 먹어보니까 맛임만 하네!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난 괜찮네 어..괜찮아? 저희는 달리고 오겠습니다 짠! 이거? 표정도 왜 그러세요? 아아.. 짠! 아하하하핳 어? 아하하하핳 야 왜? 아하하하핳 짠! 짠! 생존을 위하여? 냉정은 왜 마셔? 나 이제 진짜 똥이 어려운데 어떡하지? 이건 술똥 술똥은 좀 참기 힘든 거 아니지? 땀 떨어져 있어? 아 맞아 맞아 술똥은 참기 싫어 술똥은 진짜 갑자기 막 터져버린다니까 우왁! 하지마 나 마지막에 안 맞았어 나 아직 안 맞았어 왜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였어? 젊으니까 그래 젊으니까 아니 그냥 내가 좀 이상하게 생겨졌어 갑자기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엄청 찼네 넌 그냥 장난 못 마셔서 아하하하핳 으흐흐흫 아하하하하핳 그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